이랬던 신한 나름 바이 바이 하늘 위로 하이 하이 나의 사랑 하이 하이 이제부터 우리 둘만 서로 사랑해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품격감 에너지 크고 돈과 명예 모든 걸 다 가진 남자들이죠 하지만 없는 게 딱 한 가지 있죠 4시 4시네? 4시야 4시 4시가 됐어요 확인했어? 4시가 됐어 맞아요? 다들 웃으시겠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없어요 좀 더 쉽게 말씀 드려서 남자들이 다 갖고 있는 그게 없단 얘기에요 더 쉽게 말해서 바지 안에 그 동그란 두 개 오오오오 손 펴 손 펴 뭐가 동그라다는 거야 위험했어 아무튼 저희는 4시만 되면 이곳 청담동에 모입니다 네 청담동에서 와인 한잔을 마시고 있으며 미녀들은 어김없이 찾아오죠 네 맞아요 한잔할까? 또 오는구만 지겨워 지겨워 저기요 저랑 와인 한잔 하실래요? 앉으세요 음 와인 맛이 참 좋네요 아 취한다 야 취였어 지저스 꺼져 가 아 뭐야 재수 없어 진짜 우리가 재수만 없는 줄 알아? 어차피 상처만 줄 거 다 알아 아 근데 자네 너무 쿨한 거 아니야? 너도 만만치 않아? 근데 우리 왜 이렇게 쿨한 걸까? 잊다 없으니까 싫어 보실 수가 없어 잊다 없으니까 보셨을 수가 없어 저기요 근데 제가 왜 싫어요? 네? 그래요 제가 얼굴은 좀 되는데 그게 좀 없긴 해요 저기요 저희도 얼굴은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근데 그쪽 사람 보는 눈 진짜 없으시네요 이봐요 답답하네 보는 두 눈은 있는데 다른 그 두 개가 어때? 오오오 이보세요 지금 자꾸 저 무시하는 거 같은데 그쪽요 요즘 군인들한테 인기 제일 많은 제 친구들 라니아 보시면 그런 생각 안 할걸요? 라니아? 얘들아 라니아? 뭐야? 뭐야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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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꺼져 먼지 달리게 뭔 똥방대기를 흘들고 있어 아니 군인들이 왜 좋아하는 거야? 있는 분들 환장들을 하시네 네 그렇게 좋아요? 네 신영일 그렇게 좋았어? 네 아 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아나운서 중에 책 있잖아 아 있어 보여 저기요 네 팀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? 아니 느낌은 있는데 그건 없어서 그래요 아니 뭐가 없다는 거예요? 보여드려 하 뭐가 없냐면요 음 그렇지 아이고 너무 다 알려줬다 너무 다 알려줬어 지저 이해가 되나요? 아 진짜 뭐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춤찼네 말로 해드려 일로 와봐요 그니까 아 됐었어 얘들아 가자 아 어차피 상처만 줄 거 다 알았어 난 다 알어 프레스 뭐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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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 같은 으 아 많이 아 Ф mute Er 아 얼굴 빨개졌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 どうや 내가 어떻게 이 통을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거야 맞아요 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있다 없으니까 숨으실수가 없어 있다 Sudrica 웃을수가 없어 반갑다 나 노성기야 장명이 예술이구만 그래 지저스 프라이스 잠깐만 노성기 왜 우리랑 하는 스타일도 다루고 털을 왜 기르고 다녀? 너 왜 그러는 거야? 너희들은 언제까지 이렇게 없어 보이게 살 거야? 뭐? 요즘 세상엔 나처럼 없어도 있는 척하면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? 어려운 거 없어 앉아봐 응 여기 자, 지하철을 탈 때도 그렇지 이렇게 오, 시자스 클래스티 있어 보이는 거지 야, 진짜 있어 보이긴 한데 옆 사람 불편해하지 않을까? 그러니까요 상관없어 있는 놈들은 지 생각밖에 안 해요 맞아, 있는 놈들이 더해 맞아, 그리고 또 이리 와봐 이게 뭔지 알아? 약봉지잖아 자세히 봐 비뇨기 거야 내가 이거 갖고 다니지? 사람들이 있어 보인다 있어 보인다고 했다고 어떻게 거길 간 거야?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 대단한 놈 아무튼 뭐 어려운 거 없어 남자답게 행동하면 에이, 떨어졌잖아 그게 무슨 남자다운 행동이야 뭐야?